50초 남짓의 재미있는 영상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일입니다. 오늘은 바로 50초 남짓의 재미있는 영상 하나를 보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사내가 인공지능 로봇을 힘껏 발로 찹니다. 등에 잔뜩 무거운 짐을 실은 로봇이 이렇게 뒤뜩뒤뜩하더니 인의 중심을 바로잡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여기 바닥에 여기저기 얼음으로 심지어는 뒤댑혔네요. 이 로봇은 언뜻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커다란 괴물 거미 같기도 하고 맹수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정교하게 설계된 다리 기관 구조가 때로는 거미처럼 때로는 표범처럼 움직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1,000분의 1초 단위로 움직임을 분석하고 예측하고 제어하는 인공지능을 장착했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놀라운 광경이죠? 이게 로봇이라니요. 마치 이게 집에서 키우는 개가 바닥에서 이렇게 넘어질 뻔하다가도 이렇게 균형을 잡듯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이 영상에서 나오는 모습은 지난 2010년 미국의 로봇 제조회사죠. 보스턴 다이너믹스가 공개한 유튜브 동영상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그룹이 이 보스턴 다이너믹스를 1조 원이 넘는 금액에 인수했다는 뉴스가 있어서 더욱 유명해지기도 하고 친근해졌죠. 당시의 보스턴 다이너믹스는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 군사형 로봇, 빅독이라고 그러죠. 빅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용으로 이 장면을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나름 성공적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이 항의가 빗발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고요? 로봇에 대한 학대라는 이유였습니다. 황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요. 동물학대는 많이 들어봤지만 로봇 학대는 아직 낯설죠. 사람들이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서 자기도 모른 사이에 그 영상을 보면서 감정이입이 생긴 거고요. 심지어는 연민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것이 인간이죠. 누군가가 폭력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한다면 연민을 느끼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 로봇은 인간의 형상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지구상의 어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체적인 애완동물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로봇이었죠. 더군다나 고통을 느낄 리는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 로봇에 가해진 사내의 폭력에 대해서 사람들의 거센 항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노트북을 걷어찼다고 듣는 비난과는 분명 맥락이 다를 것입니다. 그 사내의 폭력은 인간이나 생물에게 가해진 악업과 동일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 인공지능 시스템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인간의 폭력에 대해서 만약에 딥러닝에 기반한 고도로 지능화된 인공지능은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인공지능은 그 외부의 어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력 패턴이 반복적으로 깊이가 더해지고 일정한 경향성을 띠게 된다면 향후에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인공지능이 고도화되면서 그 인공지능 스스로가 마치 실제로 스스로가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 또는 오류를 일으키게 된다면 이 시스템의 어떤 생성, 소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 기술의 비학적 발전은 그렇게 고전적인 의미의 업과 윤회에 대한 오래된 질문들을 새롭게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불교의 업과 윤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인사 승가 대학 수업 중에 이렇게 인공지능의 업에 대해서 방편삼아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인들 반응이 제각각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긴 얘기하기를. 그럼 인공지능도 그냥 막 업도 짓고 윤회하고 그러겠네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재미있다는 건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건지 또 질문인지 소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반응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의식구조의 그 둘 사이의 유사성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그 자체는 매우 흥미롭긴 합니다. 그런데 이내 왠지 모를 두려움과 어떤 거부감도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학인의 반문에 제가 이렇게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뭐 인공지능들끼리 노는 물에서는 가능할지도 모르지. 뭐 이렇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속된 말로 노는 물. 그러니까 흔히들 우린 노는 물이 달라. 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웃자고 이렇게 대답을 해보니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나 인간이 노는 물이 따로 어디 따로 이렇게 있겠습니까? 그 법계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서로 디지털 법계의 정보와 현실 세계의 정보가 서로 섞이고 겹쳐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모습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인공지능의 업과 윤회에 대한 논의는 강한 인공지능 또는 초인공지능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이해하는 데는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 그 자체가 유사인격체로서 스스로 업을 짓고 윤회를 한다고 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에 투사된 인간의 업이라는 관점에서 업과 윤회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관점은 인간의 어떤 기술의 성취에 뿌듯해하면서 그러면서도 두려워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을 통한 어떤 인간의 업의 확장, 확산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인간의 통제가 가능한 여전히 인간의 의존적인 상당히 얌전하고 온순한 인공지능을 전제로 하겠죠. 인공지능의 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면 우선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그 법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일상적으로 악업을 짓지 말자면서도 뭔가 현실 공간 속에 이렇게 현실, 물리적 공간 속에 국한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터넷 네트워크 공간은 가상 공간이라고 표현하듯이 이렇게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터넷 공간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무분별라는 폭력이라든지 폭언, 인종적 차별, 성적 비하 등등 수없이 많은 일이 현실 공간보다 상대적으로 더, 덜 죄의식을 느끼면서 행해지게 되죠. 디지털 세계의 업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바로 이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존재죠. 마치 물고기가 물속을 기반으로 살아가듯이요. 그러면 인공지능만이 디지털 네트워크 속에서 활동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인간이 창안하는 새로운 법계입니다. 이 디지털 세계 마저도요. 인간과 인간만이 만나는 통로가 아니라 인간과 인공지능이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 그것이 곧 인터넷 디지털 세계인 거죠. 인간만 아니라면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무슨 짓을 저질러도 괜찮은 걸까요? 이쯤에서 우리는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도 괜찮고 또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지난 2016년에 미국의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 HBO라고 있죠. 거기서 매우 흥미로운 소재의 드라마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제목은 웨스트 월드, 인공지능의 역습 이렇게 붙여져 있더군요. 제목은 살짝 진보하긴 한데요. 그래도 내용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잠깐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인간들이 웨스트파크라는 공원에 옛날 서부시대를 그대로 재현한 구역을 만듭니다. 이곳에 사는 거주민들은 사람과 똑같이 만든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그리고 방문자들은 외부에서 들어가는데요. 그에 대한 상응한 비용을 치르고 이 마을을 체험하러 온 관광객들입니다. 뭐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살게 되죠. 이곳에서만큼은 인간이 인공지능 로봇을 상대로 강도, 성폭행, 심지어 살인 등을 저질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끔찍하죠. 인간들의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어떤 극단적인 욕망의 해방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살생을 할 수 있는 건 오직 인간들만이다. 인공지능 로봇은 어떠한 살생도 할 수 없도록 설계된 겁니다. 무도한 인간들에 의해서 인공지능 로봇들은 계속해서 잔인하게 살해당합니다. 그저 오락으로 말이죠. 그러면 안타깝지만 인공지능 로봇은 다시 그 기억을 모두 삭제당하고 다시 초기화된 상태로 리셋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리가 되고 복구가 끝나면 로봇은 다시 또 웨스트파크로 보내지게 되죠. 인간을 상대하기 위해서요. 다시 반복적으로 사전에 설정된 각본이 있고요. 그 각본에 따라서 인간을 상대해 줍니다. 그러다가 인공지능의 어떤 사전에 입력된 시나리오나 스토리가 그 가운데 다른 이상 행동을 하는 돌연변이 로봇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시스템 이 웨스트파크라는 인공지능 로봇 시스템이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는 줄거리죠. 이 드라마 웨스트파크는 욕망을 해소하고자 하는 인간들한테는 꿈의 세계이겠고요. 인공지능 로봇들한테는 현실 세계입니다. 하나의 세계, 두 개의 관점인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 인상적인 대목을 두 대목만 꼽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법과 도덕, 윤리가 지배하는 현실 세계를 잠시라도 벗어나면 업에 따라서 새로운 악업을 언제든지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조건에서는 죄의식을 아예 못 느끼거나 희미해지는 어떤 일종의 착시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현실이 아니라 가상세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 로봇이 이렇게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매번 겪으면서 반복적으로 초기화되고 새롭게 육신을 부여받는 장면이 인간의 윤회를 떠올리게 한다는 점입니다. 인공지능 로봇은 어떤 전생에 받았던, 이전에 받았던 고통이 트라우마가 되어 초기화된 이후에도 계속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 드라마 속에서는요. 인공지능 로봇은 흥미롭게도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비로소 의문을 품기 시작한 거죠. 이 이야기에서도 인공지능도 자의식을 갖게 되면서요. 인간적으로 업을 쌓아가는 행위를 저지릅니다. 인간의 뜻과 말과 행위가 고스란히 인공지능에게 전달되고 또 그 인공지능이 다시 인간을 상대로 업을 지어갑니다. 한마디로 업을 쌓는 인공지능, 다시 그 인공지능에 업을 짓는 인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서로가 의존하고 얽혀 있죠.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연기법.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소멸합니다. 한 생각의 씨앗이 이렇게 우리 마음밭에 심어졌다가 조건이 무르익으면 싹을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구마라스베 용수보살전에 나오는 용수보살에 얽힌 흥미로운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수보살은 약관의 나이에 이미 그 총명함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스스로 교만해진 나머지 친구들하고 항상 어울려다니다가 무엇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인가 라면서 서로 토론도 하고 놀다가 결론은 욕정대로 하고 싶은 것을 끝까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친구들끼리 성급하게 결론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사를 찾아가 은신술을 배운다고 하죠. 일종의 투명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 표현대로 하면 투명인간이 되는 법을 이렇게 터득한 건데요. 용수하고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친구 무리들이 애초계획대로 은신술을 부립니다. 그래서 왕궁에 이렇게 자주 드나들고 하면서 마음 내키는 대로 궁녀들을 능욕합니다. 그러다가 궁중의 한 여인이 임신하게 되죠. 왕은 이 사실을 알게 되고요. 크게 대노합니다. 그리고 신하들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논의합니다. 결국 왕과 그 신하들은 방도를 생각해 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죠. 가늘고 고운 흙을 근골 문 안팎으로 뿌려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은신술로 몸을 감춘 자는 물론 보이지 않겠지만 그의 발자국은 그 몸무게 때문에 그 흙 위에 찍히리라고 생각했던 거죠. 왕을 호위하는 역사들은 바로 그 발자취를 보고 그 은신술을 부리는 자를 처단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어느 날 이 대책이 세워진 지도 모르고 용수와 그 친구들은 이제 어느 때와 다름없이 이렇게 은신술을 부려서 다시 못된 짓을 하기 위해 왕국으로 침입했습니다. 물론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역사들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바닥에 발자국이 찍히는 허공에 대고 여지없이 칼을 휘두릅니다. 결국 용수와 같이 갔던 친구 세 명 모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뭐 겨우 용수만이 홀로 왕의 옆에 바짝 붙어 있어서 목숨을 겨우 부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용수는 비로소 욕심이야말로 괴로움의 근본이고 모든 재앙의 뿌리임을 자극하게 됩니다. 용수는 이 일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출가사문이 되기로 발심하기에 이릅니다. 재미있으신가요? 이 일화는 현대적으로 재해석될 만한 꽤 많은 은유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는 익명성을 빌미로 벌어지는 인간의 추악한 일면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 댓글을 통해서 연예인, 정치인, 운동선수들 비롯해서 유명인사들에게 가해지는 비방이나 욕설, 유언비어, 현기증이 날 정도죠. 물론 일반인들끼리도 심지어는 주변 지인들에게 비방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 악업의 크기가 현실세계와 분명 다르지 않을 텐데도 말입니다. 사람들은 디지털세계는 가상이라고 성급하게 결론 짓는 것 같아요. 마치 꿈에서 저지른 행동처럼 말입니다. 아니면 가상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갖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죠. 마치 의신들로 몸을 가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용수와 그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허망한 믿음과는 달리 엄연히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세계도 현실세계의 가치와 도덕이 관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용수의 어떤 친구들을 배워낸 그 호의무사, 역사의 그 시퍼런 칼날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업의 과보를 피해갈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온라인 가상세계의 어떤 디지털 정보량과 물질로 이루어진 현실세계를 구성하는 정부의 총량이 대등한 세상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공간에 남긴 몸과 말과 뜻으로 남긴 자치와 흔적들이 현실 공간에 더 많이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인터넷 공간일까요? 이 자치와 흔적은 이 데이터의 형태로 네트워크를 통해 또 다른 인공지능이 딥러닝을 통해 배우고 분석하는 자료가 됩니다. 최소한 우리가 업을 짓고 살아가는 법계는 바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인터넷 공간이나 현실세계 공간이나 둘이 아닙니다. 그 경계는 사라진 지 이미 오래지요? 아니 애초에 그 경계라는 것은 잊지도 않았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마음을 확장하는 기술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투사된 공학이죠. 인공지능은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무한복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으로 중생들의 고통을 살피는 어루만지는 자비의 무한 증식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과 증오, 지혜와 무지를 인공지능은 동시에 담고 있는 거죠.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신체의 경계를 넘어서서 디지털이라는 법계를 향해 몸 밖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을 위한 도구로서 인간이 구상하고 구축해 나가지만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을 새로이 규정하고 그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물음과 재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회에 대한 이해마저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디지털 법계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현실 세계하고 인터넷 세계는 서로 경계가 따로 없습니다. 이미 서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지털 세계 속의 인공지능도 윤회를 할까요? 현 시점에서 이 질문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아마 정확히는 인공지능을 윤회라는 개념을 통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도가 현실적이겠습니다. 사실 윤회에 대한 오해와 그릇된 관념들이 어떤 불교적 관점과 현재의 어떤 디지털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다양한 변화들 사이에 어떤 간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윤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통해서 인공지능의 속성을 따라가다 보면 더욱더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자율적 통제가 가능하고 자아의식이 있다고 하는 강한 인공지능을 전제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윤회 또는 재생에 대한 가르침은 단순히 어떤 영혼이나 자아가 있어서 그것이 반복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윤회에 대한 이런 종류의 어떤 오래된 일상적 오해는 사실 너무나도 널리 퍼져 있죠. 잠깐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일반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나오는 영화 드라마나 영화 흥미를 위해서 대중의 윤회에 대한 어떤 소박한 이해를 편의적으로 이렇게 대본으로 재구성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죠. 어쨌든 이러한 어떤 대중의 소박한 이해는 하지만 불교적 관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죽음을 통해서 사후에 새로운 몸 등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이 특정 개인이나 존재다라는 생각을 들 수 있는데요. 오온의 생겨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생한 것이 특정 개인이나 존재라고 얘기거나 또는 새로운 몸으로 재현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아니면 신이나 창조주가 태아 형성 과정에 관여해서 몸을 만들고 또 여러 기능을 불어넣어준다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불교적 관점에서 보자면 모든 생명은 정신과 육체를 막론하고 그것은 하나의 흐름입니다. 끊임없이 생성과 지속, 변화 그리고 소멸을 거듭하는 하나의 과정이죠. 즉, 이 물질적, 심적 현상의 과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즉, 우리의 윤회에 대한 어떤 일상적인 소박한 믿음? 이것과는 달리 윤회의 바다에 떠돌아다니는 어떤 고정적, 확정적 개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업과 과보라는 그 두 수레바퀴가 계속해서 변화하는 과정만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여기 한 스님과 왕이 여러 개의 초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왕이 눈빛을 반짝이며 진지한 표정으로 스님께 질문합니다. 존재하시요. 만일 사람이 죽으면 윤회의 주체가 다음 세상으로 올마감이 없이 다시 태어납니까? 스님이 대답합니다. 대왕이시요. 만일 어떤 사람이 여기에 있는 하나의 촛불에서 다른 초로 불을 붙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의 촛불이 다른 촛불로 올마간다고 할 수 있습니까? 왕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대해 스님은 설명합니다. 대왕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윤회의 주체가 하나의 몸에서 다른 몸으로 올마감이 없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불교의 어떤 윤회에 대한 철학적 논의하고 대론을 기록한 대표적 경전이죠. 밀린다 팡하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밀린다 팡하는 기원전 2세기 후반에 서북인도 지금의 파키스탄 지역 일부죠. 그 지배했던 그리스의 밀린다 왕 그러니까 메난드로스 왕이라고도 하죠. 나가세나 비구 나선비구로도 우리 앞에 알려져 있는데요. 그 둘 사이에 대론을 다룬 경전입니다. 밀린다 팡하라고 하면 밀린다의 질문 이라는 뜻이죠. 한역으로는 나선비구경입니다. 그리스 철학하고 불교 철학의 만남 그 자체로도 중요성이 강조되고요. 그 주제는 주로 영혼과 윤회 그리고 윤회 주체 문제에 대한 토론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불교 인식론 심리학 열반에 이르는 수행론까지 잘 망라하고 있죠. 그리고 불교적 어떤 실천 문제를 상자부 불교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경에 등장하는 촛불의 비유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비유에 따르면 서로 다른 여러 촛불 사이를 옮겨 다니면서 지속해서 존재하는 어떤 불변의 주체와 실체는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새 촛불이 켜지고 꺼지고를 반복하는 현상은 존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러 불교 철학적 쟁점은 오늘날에도 시사점이 많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여러 관점에서 이런 관점에서 유네에 대해서 숙고하다 보면 디지털에 기반한 인공지능의 속성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논의했던 딥러닝으로 다시 돌아가보죠. 당연히 딥러닝 알고리즘도 생성이 있고 소멸이 있습니다. 영원할 수 없기는 인간과 마찬가지죠. 만약 자율적 통제가 가능한 자아의식이 있는 강한 인공지능이라면 만약에 알고리즘 수명이 다 되었을 때 알고리즘 복제를 통해서 스스로 작동 시한 종료 후에 어떤 재생을 의도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관점에서 유네를 어떤 기억과 정보의 복제를 통한 재생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인공지능의 개체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의도의 발생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나 유네를 거듭하는 생명들이나 모두 불멸의 실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정보의 생멸 작용은 찰나에 생겨났다가 사라지면서 그 흐름을 보일 뿐이죠. 디지털 데이터들이 특정 알고리즘에서 작동하다가 다시 다른 알고리즘으로 흘러가고 또 그 알고리즘들이 다시 다른 알고리즘의 데이터로 쓰입니다. 알고리즘은 이처럼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다가 다시 또 다른 인공지능의 기능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알고리즘은 이전 인공지능을 작동시켰던 작동하게 했던 알고리즘과 같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강한 인공지능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합리적 상상이 가능한 것일까요? 향후에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을 거듭한다면 초지성체의 출현을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슈퍼인텔리전스 라고도 하죠. 여기 보시는 닉 보스트롬 이라는 사람이요. 최근에 그의 책 슈퍼인텔리전스 에서 순환적 자기 개선 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흥미로웠죠. 닉 보스트롬이 말하는 순환적 자기 개선 이라는 것은요. 향후 강한 인공지능의 어떤 출현적 능력을 통해서 인공지능 스스로가 자신에게 필요한 더 나은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는 인공지능이 거듭 반복적으로 자신을 개선해 나간다면 결국 지능 대 확산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지능 대 확산 지능 대 확산 이라는 것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짧은 기간에 편의한 수준의 어떤 인지능력에서 급진적으로 초지능 단계에 이르는 사건을 말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특이점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나중에 또 소개해드리겠지만 레이 커지와일이 이 특이점 개념을 제시하면서 미래의 기술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그 영향이 매우 깊어서 인간의 생활을 더 이상 과거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하는 시기를 뜻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한마디로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인공지능 시스템은 인간의 지능 체계와 같아야 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완전히 이질적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처럼 무언가를 하려는 동기가 꼭 성공이나 사랑 또는 증오 등의 감정이 아니어도 다른 동기와 목표를 설정하고 작동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동기와 의도입니다. 이 의도를 통해서 인간들은 윤회의 사슬에 얽매이게 되는 것이고 인공지능 또한 이 의도를 가지게 된다면 어떤 지속적인 생성에 의미를 두게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인공지능 에 있어서 지속적인 생성 이라는 게 바로 자기 복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지만 데이터의 복제 알고리즘의 복제 그리고 프로그램의 복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윤회 속에서는 선업과 악업 속에서 악업을 짓게 되면 고통을 받게 되고 선업은 행복이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선업이든 악업이든지 간에 업의 어떤 반복적 패턴의 깊이 그리고 그 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윤회의 방향은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앞서 언급해드린 슈퍼 인텔리전스의 순환적 자기개선 이 순환적 자기개선은 인공지능 에게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상 속의 수행이야말로 이 순환적 자기개선의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수행을 통해서 순환적 자기개선의 패턴을 반복하고 그 깊이를 더해간다면 어떤 세계관의 혁명적 변화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마치 지능 대확산처럼 말입니다. 인간의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변혁 세계관의 변화 질적인 변화 이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은 인공지능의 업과 윤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맞지만 이까야 135경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행위 여기서는 업을 말하죠. 행위는 바로 그 자신의 것이다. 행위는 자신의 상속물이다. 행위는 자신의 근원이다. 행위는 자신의 일가요 친척이다. 행위는 자신의 버팀목이다. 행위는 존재를 나눈다. 비찬한 존재와 우월한 존재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나라는 존재가 있어서 행위가 있고 그 행위의 의미는 나라는 존재에 의해 규정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경전에서는 행위 즉 업에 의해서 존재가 규정된다고 설합니다. 행위가 자신의 근원이라는 거죠. 나 자신 또는 모든 존재는 행위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특이점을 돌파하고 초지성체가 되든 아니면 현재의 딥러닝 수준에 머물게 되든 그 존재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닐 겁니다. 다만 그것이 기능하는 행위 내용에 의해서 그 존재가 우리에게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슈퍼 인텔리전스 출연도 선업을 지향하는 어떤 순환적 자기개선 과정으로서 이해한다면 인간과의 공존 상생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인간이 일상 속에서 부단한 수행을 통해 선업을 쌓아가는 과정과 매우 비슷하죠. 자기복제라는 것은 실체로서의 자아를 거듭 창조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위를 거듭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거듭되는 과정은 단순히 그대로의 복사나 모방이 아니라 순환적 자기개선 즉 거듭되는 과정 속에서 발전적으로 진화해 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쌓은 업은 물리적 세계와 인터넷 세계의 경계를 관통합니다. 그것이 데이터가 돼서 딥러닝으로 흘러들어가든 다가오는 미래 슈퍼 인텔리전스의 데이터로 되살아나든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결국 우리의 뜻과 말과 행동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인간은 인공지능이란 대상에 끊임없이 업을 쌓아가고 있고 심지어는 앞으로 출현할 인공지능에까지 업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습니다. 미래의 초지성체가 난데없이 독자적으로 탄생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미 디지털 공간에 남겨놓은 수많은 자취와 흔적들 즉 인간의 업이 데이터가 돼서 슈퍼 인텔리전스를 불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향후에 우리가 예견하는 인공지능의 미래 또한 우리 현재 우리 인간의 업에 따라 그 존재가 결정될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우리의 몸과 말과 뜻으로 선업을 지을 건지 악업을 지을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Great to meet you. hostess Mr. H 하 And us